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바깥쪽 스윙 삼진 카이라트 선수가 키움전 올시즌 3경기 등판했는데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구 스윙 삼진 두 개의 카운트를 모두 탈삼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카이라트입니다 4구째 스윙 삼진 KKK 완벽한 출발 카이라트입니다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헤이스 선수는 1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깥쪽 걷어울렸습니다 중견선 뒤로 워닝트랙까지 갑니다 담장 멀리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맨 데이비슨 오늘도 데이비슨의 홈러포는 쉬지 않습니다 맨 데이비슨 4경기 연속 홈런 이번 시즌 41호 홈런 대단합니다 오늘도 데이비슨입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타자입니다 박민훈 선수가 뒤에서 박민훈 선수가 또 뒤에서 박민훈 선수가 뒤에서 박민훈 선수가 뒤에서 오! 자 지금은 몸에 맞았군요 대결이 재밌어져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원 바운드로 펜스 강타! 자 그리고 맨 데이비슨 2루까지! 3볼 원 스트라이크 벗어납니다 퍼 올립니다 오른쪽 1루수 송선문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빠물지역에서 잡아내면서 3아웃 1인 종료 잘루말루 상대로 해서 많은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김건희 받아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척지 당장을 넘었습니다 김건희의 솔로 홈런 막혀있던 큐비오로즈 4번 타자가 해결사입니다 오늘 4번 타자로서 들어왔는데 역시 장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두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변하고 바깥쪽 높게 볼입니다 볼넷이 5개인데 지금 메이닝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주원의 타구는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경장을 넘었어요 김주원의 투런 홈런 다시 도망갑니다 김주원 이번 시즌 8번째 홈런포 김주원 선수의 2점짜리 홈런 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닝에서 말루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키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엔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김주원 선수의 홈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주원의 시즌 8번 홈런 도망가는 투런 노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지속으로 맞았어요 맞았군요 주자 뜁니다 타구른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다자 주자는 1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와 1루 찍어 때립니다 글러브를 끌고 지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데이비슨의 1타점적 시타 스윙 삼진 타석에는 김재현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김성욱 잡았습니다 어려운 공을 참아낼 수 있거든요 바깥쪽 스윙 삼진 3앤드 1 3앤드 1 잡아 당깁니다 라인 라인 안쪽 뼈볼 김희지 밀로 돌아서 2루까지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던지지 못합니다 천재환의 번트가 내안타로 바뀝니다 낮은 공 건드립니다 이 타구가 내안에 빠졌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김성욱의 1타점적 시타 결국 헤이수수는 여기까지군요 시즌 8경기 6.23의 평균 자책점 몸쪽 벗어납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한 점 더 도망가는 NC 다이노스 스코어는 7대1 걷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칩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다시 주자 만루 NC 다이노스 통산 만루 타율이 4할입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보냅니다 우익수 전력 질주 다이빙 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요 3루 주자 호험으로 그리고 1루 주자 1루 주자 2루에 들어갑니다 2루 2루에서 세입입니다 서우철의 1타점적 시타 한 점도 도망가는 NC 다이노스 포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넥스트 플레이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보는거죠 자 여기 공이 공이 딱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 장면을 아웃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타로 인정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안타로 인정되었고 박민우 선수는 2루에서 아웃이 됐네요 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탈삼진 열한개째 개인 한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입니다 2구 오 오 자 지금 등에 맞았는데요 이주영 지금 이주영 선수한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이주영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스윙 삼진 노림투를 가지고 와야되는 상황이에요 3&1 몸쪽 잡아당겼고 이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이번 시즌 14경기 11.57의 평균 자책점 2&2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총알같은 타구가 내야를 통과합니다 다른 구종을 좀 활용을 해야죠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 주제는 2루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 2구 타격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제는 3루까지 세 타자 연속 안타 무사 주제는 만루 퍼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좌잉투가 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3루 주자 출발 곰으로 곰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욱의 희생플라이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오... 몸에 맞았습니다 NC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 박민우 2루 스킬 넘깁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곰으로 불러들입니다 박민우의 2타점적 시타 2루 주자 카이라트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한지승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찍어 때렸습니다 2루수 건져 냅니다 서우철이 1루에 투아웃 박주홍 초구 타격 야수 정면 1루 3아웃 3점 원패 이번 시즌 4경기 12.46의 평균 자책점 아마 기아 경기를 지금 보시면서 어려운 바운드 일어나면서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기립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잡고 나서 스텝도 굉장히 좋았고 송구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3구째 떨어지는 변화구의 스윙 삼진 나다우 상태에서 1루에 공을 던집니다 이렇게 3자 범퇴 3루에 공을 던집니다 몸쪽 공을 받아 내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 갑니다 담장중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천재환의 솔로 홈런 회조의 타격감 시즌 3번째 홈런 천재환 대단합니다 천재환 선수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왼쪽 높게 담장 밖으로 백투백 홈런 김성욱 이번 시즌 열다섯번째 홈런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스코어는 13대1 이훈런은 김석수 선수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운드에는 소희연 선수가 올라왔네요 다다 때렸습니다 타구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9회 초 선두 타자 캡틴 송성문 야구의 오랜 격언처럼 역으로 갑니다 3루 쪽 한 번 놓쳤고 다시 잡아서 1루에 길게 세입입니다 1루 세입 2루 지금은 손에 맞은 것 같은데요 대주자가 투입되는 모양인데요 3구 빠불지역 쫓아갑니다 도태훈 잡았습니다 원아웃 백업 포즈 놓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인데요 라인 안쪽 뼈볼을 만들어냅니다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박성빈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데뷔 첫 타점을 기록하게 되는 박성빈입니다 박성빈의 2타점 적시타 어제 후라도 오늘 헤이수스 원투펀치가 나섰던 키움인데 2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는 3루에 멈춥니다 박지홍의 1타점 적시타 7경기 6.53의 평균 자책점 기록중입니다 투수 소모 없이 이닝을 경기를 끝내는게 목적이었을텐데 자 볼이 뒤로 빠졌고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득점 성공 또 한점을 따라갑니다 큐미효루즈 불펜이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높은 코스 골라냅니다 바다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가 뒤로 추격합니다 낙부 지점을 찾아내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2구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형 1타점 적시타 4구째 바깥쪽 벗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주자는 말룹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유격수 막아놓고 1루에 길게 쏩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괴종 스코어는 13 대 6 NC 다이노우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페인 고맙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